자, 울산현대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홍주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수정 골키퍼, 뽀백에 배채인, 김은주, 이진, 장보정, 중원에 임원경, 고민정, 이수인, 그리고 전방에는 이은영, 고유나, 조미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화천정산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유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지영 골키퍼, 뽀백에 최민지, 문하연, 김예은, 오규원, 그리고 중원에 김혜정, 안세빈, 이유정, 전방에는 한다인, 김명진, 윤수정 선수가 준비합니다. 화측에서 해체를 원한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는 만큼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고등부 결승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강하게 붙어주는데, 배채인이 맡고 있습니다. 윤수정, 벗겨냈습니다. 골라인 근처에서 패스 연결되고, 김명진, 김수정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 냈습니다. 안세빈, 크로스 이번에도 높게, 헤딩 겸압, 한 차례 바운드가 된 공을, 이유정, 이번에도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윤수정에게, 윤수정, 크로스 낮게, 세컨볼, 김명진 넘어지는데요. 자, 주심은 일어나라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울산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제는 추가 시간도 다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짧게, 측면에서 조미진. 자, 이렇게 주심이 종료 횟수를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19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고등부 결승, 울산현대고와 화천정산고에 결승을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정산고, 그리고 오른쪽에 울산현대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0.6도가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습도도 조금 떨어졌네요. 자, 문하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방으로 길게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 계산 빠르시네요라고. 아, 이번에 박스 한쪽 연결됐습니다. 김명진이에요. 김명진 오른발 슈팅. 골! 김명진 오륜경기 선책골. 김명진입니다. 네, 김명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받아서 잘 돌아선 이후에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을 시도했고, 이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화천정산고가 오늘 경기에 균형을 깨트렸습니다. 네, 앞쪽에서 김명진 선수 일단 볼을 받으면 굉장히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예요. 다시 보실까요? 자, 사실상 각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수정 선수의 키를 살짝 넘기면서 멋진 로빙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 자, 김수정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김명진의 감각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앞에서 또 윤수정 선수가 교체트입된 황민지 선수를 좀 방해를 해주면서 김수정, 김명진 선수에게 또 공간을 만들어준 자, 지역 수비를 가져가고 있는 화천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퍼팅! 자, 강지현의 좋은 선택. 자, 그 장면. 아, 대박! 오규원과의 어깨 싸움. 네, 이번에는 오규원 선수가 끝까지 막아내면서. 자, 아직 공격 살아있어요. 크로스에, 슈팅! 네, 하지만 머리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해가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부분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막 뛰어갑니다. 자, 윤수정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 아, 살아있어요. 윤수정 슈팅! 골! 윤수정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여! 네, 이번에는 황민지 선수가 확실하게 처리해 주지 못하면서. 아, 윤수정 선수의 득점이 나오고 많았습니다. 자, 지금은. 자, 김유미 감독도 정말. 그렇죠. 너무나 놀란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자, 우선 여기서 터치가 길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그렇죠. 황민지 선수가 조금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미스가 나면서 윤수정 선수에게 슈팅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도가 상당히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으로 만들어졌던 윤수정. 자, 스코어는 이렇게 2대0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0이 되면서. 네. 안쪽으로 연결. 조미진에게 연결됐습니다. 조미진. 조미진 아크 정면. 안쪽에서 박사했죠. 슉! 막아냈습니다. 쎄커뻑. 슉! 아, 옆으로 나갔네요. 네. 자, 조미진의 슈팅이. 홀문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지영 골키퍼가 현재 공은 없다. 그렇죠. 김병지 선수의 좌우명이죠. 네. 이 장면에서. 네.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현대구의 공격. 크로스 이번에는 낮게. 뒷쪽으로 흐릅니다. 슈팅.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네. 만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스콘은 2대 1이 됐고요. 추가 시간은 4분이나 주어졌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한 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은 4분 앞으로 더욱더 현대구가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네. 자, 너무나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볼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조미진 선수인가요. 자, 여기서 조미진 선수가 왼발을 갖다 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조미진이네요. 네. 자, 우선 말의 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한 울산 현대구. 스코어. 안세빈. 크로스 높게. 자, 문하연. 화이팅. 골. 문하연. 쇠기 골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현대구가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던 상황에서 문하연 선수가 확실한 쇠기 골을 만들어내네요. 자, 지금 이 득점은 이제 사실상 그렇죠. 우승을 확정짓는 득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제는 추가 시간까지 다 지나갔기 때문에 현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자, 문하연 선수가 상당히 편하게 슈팅을 가져갔죠. 그렇죠. 뒤쪽에서 들어오는 문하연 선수를 현대구 선수들이 아무도 방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문하연 선수는 상당히 담담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자, 강지영 골키퍼는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또 화천 정상구의 골을. 64년대가 화천 정상구의 경기.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